원고 수정차 지방 좀 내려가요 연락할게요 작가님 혹시 이번 귀신의 사랑 오 작가님 거예요? 기 작가님이 공동작가로 이름 올려주겠다 속인 거 맞죠? 오늘 얘기하려고 했을 거예요 만나기로 했거든요 오 작가님 바보예요? 저 연출로 정해진 게 한 달 전이에요 미국서 대본 받고 결정하고 들어왔다고요 이미 편성도 확정됐어요 진짜 공동작가로 갈 거면 연출 정해지고 편성 확정되기 전에 오픈했겠죠 왜 오 작가님을 숨겼겠냐고요 기 작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왜 대본을 넘겨요? 왜 바보 같은 짓을 해요? 네 대본 봤어 정말 최고야 을순아 그거 내가 도와줄게 나 이제 힘 있어 너 공동작가로 올리는 거는 일도 아니야 너 나가 나 나가 나가다구 반려차는 나는 시즌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 난 너무 절실했고 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올 줄은 나는 정말 몰랐다고 그 다음 너 그 다음에 분명히 네가 사람 바로 잡을 수 있었잖아 그럼 내가 뭐가 되니? 또 능력 되고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 다가는데 넌 능력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쓰면 된다고 생각했어 나가 너 꼬도 꼬기 싫으니까 너 나가라고 나 죽어 을순아 을순아 한 칼 차도 못 쓰겠어 서벙을 몇 번이나 꿨는지도 몰라 죽어지지도 않고 사지지도 않고 을순아 나 좀 살려주라 어? 그 같이 하자 을순아 어? moi 아니